This is Radio Free Asia. The following program is in Tibetan. Asia, Rawalungdin 강의 벽에 디자인인 Asia, Rawalungdin 강의 벽에 디자인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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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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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동때마다 중국의 작가의 작가에서는 중국의 작가에 의해 중국의 작가에서 청구하는 중국의 작가에서 중국의 작가에서 작가한 중국의 작가에 의해 그 시민을 만족하다는 Rose, 언어트 Dontnongba, 시가 이상한 한국의 작가에서 작가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렇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렇지만 자유롭게 이용해서 사실이 있는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지 하는 거 같음 예전에도 부인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심한풍을 믿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머지 건행 피케인멘 신기 можешь만 가만히 차지cause 이사홈프 Çünkü 지수님은 장점의 용인의 마음이 절여 강아가 찬을 수 있게 최상한 주식헌 중요하게 reform기한 지하루가 됐다 이날 지찍하면 심쥬우 서지의 생쥬 수 데움 월세암 라저는 이를 문제 1년 재워드 시기에서 를 거기서 다담아 마 마태떨어 작아 dell원 자라를 제외한 이사자 이를 원래는 도 도는 비닐 조금씩 이어나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에서 공유하는 방역은 공유하는 방역이 있습니다. 이제 공유하는 방역에서 공유하는 방역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۔ 。 。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원을 통한 시원을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? 이게 무슨 시원해지는 말야. 이 시원을 통한 시원을 통해서 이 시원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이 시원을 통해서 시원을 통해서 시원을 통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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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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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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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